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2020학년도 우리 킬러 문항을 때려잡는 연표특강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동일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표특강과 관련해서 커리큘럼상으로는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이 강좌를 활용하면 좋을지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연표특강의 내용 구성과 그리고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의 내용들을 보고 교재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개념강의가 막 완강을 하고 약간의 텀을 두고서 바로 이제 연표특강의 개강이 되죠.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치열하게 선생님과 함께 개념강의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이 개념강의를 충분히 여러분들 안에 숙지를 시킬, 파지를 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이 한 2주 동안의 개념강좌를 다시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4, 5월 동안에 진행이 되는 연표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직까지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연대기적으로 쭉 정리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전체 11월 수능 전까지의 개월수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시간이 3, 4, 5, 6월이에요. 이 시기, 이 약으로 치면 중간개투 시기라고 얘기를 했지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절대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7, 8월은요 늦어요. 7, 8월 되면 모두 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때이기 때문에 특히나 현역 친구들 3월에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하느라 다시 한번 학사 일정에 따라가느라 공부 시간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 시기에 바로 연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슨해진 정신도 딱 다시 바르게 잡고 연표 특강의 내용들을 복습을 해나가면서 나머지의 커리큘럼을 소화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큘럼과 다른 파트가 있는데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연표 특강과 관련해서 이 연표 특강이 쓰이는 교재가 개념 교재 4종 세트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연표 특강을 대거 보강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연표 교재가 따로 나오게 돼요. 이게 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문풀 안에 기출 모든 문항과 연계 교재 분석까지가 들어가게 돼서 한 강좌로 여름방학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래 기출 안에 들어가 있었던 연표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매해마다 이 킬러 문항이 됐던 이 연표 문항이 문제풀이에서 들어가지 않고 연표 특강에서 모두 다 다루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연표 특강에선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연도를 쭉 정리해주는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는 5강이 더 추가가 되면서 킬러 문항을 여러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연표를 쭉 정리하고 난 다음에 타임어택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모든 연표와 관련된 문제들을 강좌 안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연표 특강 건너뛰고서 문제풀이에서 그냥 연표 관련된 내용 정리해야지 하는 친구들은 올해는 그렇게 안 돼요. 연표 특강에서 연표와 관련된 모든 내용과 문항 정리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다르면 좋을까요? 우리 역사를 선택한 친구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수능에서 무조건 만점 그리고 1등급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왜냐? 수능 역사의 킬러 문항은요. 모두 다 연표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해마다 학생들을 울렸던 점수와 등급을 깎아 내렸던 킬러 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역사과에서 킬러 문항들은 모두 다 연대기적 사고를 묻는 연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선생님이랑 데이터를 볼까요? 선생님이 역대 킬러 문항,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뽑아보니까 동아시아사 19년부터 14년까지 모든 문제가 다 연표 문제였고요. 세계사가 작년에는 연표 문제에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18학년부터 15학년도까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들, 역대 킬러 문항들은 모두 다 연표 문항이었습니다. 특징을 좀 보면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절반이나 대여섯 명은 다 틀렸던 문항들이 다 연표 문항이었고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오답률 같은 경우 15수능의 12번 같은 경우에는 71%나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틀린 거예요. 그 모든 문제 킬러 문항이 연표 유형에서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이 되시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선생님이 아직까지 나왔던 모든 연표 교재와 연표 특강의 내용들 안에서 여기 킬러 문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정리해 나가는 여섯 장에서 일곱 장밖에 되지 않는 그 암기 노트의 분량만 내오면 모든 킬러 문항을 쓱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과목이 가지는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타임어택 내가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거나 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킬러 문항도 100% 대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하나를 뽑아봤어요. 자평가원 문항이었고 2018학년도 평가원 문항이었는데 오답률 1위 문항 세계사에서 72%였거든. 사료를 분석을 해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연표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고르게 하는 문제였는데 사료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거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연도들이었어. 95개정 반방분부터 명예혁명 발발까지 근데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듣고 내용을 정리했던 친구들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연표 특강에서 모든 연표 교제의 내용이 여기에 순서대로 다 나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마가 있으면 첫 번째 95개정 반방문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정 반방문 들어가고요. 두 번째였다. 아우크스 브루크아이 바로 여기 있네요. 아우크스 브루크아이 그 다음에 낭투칭령 정답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여기 있고요. 그 뒤에 나오게 되는 크로멜의 공화정 수립이라던가 명예혁명 발발까지 선생님의 연표 교제를 빗나간 연도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이 연표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가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는 연표 특강 들었어. 나는 연표 특강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소화했어. 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실제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등급을 얘기하잖아.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받고 국어에서 1등급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회탐구는요.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탐구의 목표 등급은 모두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제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 연표 특강이 되게 해드릴게요. 연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등급을 깎아먹는 모든 킬러 문항들, 연표 문항들을 푸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위해서 선생님이 연표 강좌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투입을 했어요. 선생님이 교육업계에서 쌓아온 역사 강좌에서 쌓아온 10년간의 전문성, 이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강의가 바로 연표 강좌입니다. 연표 강좌 사실 짧아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게 들어갈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문성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거기에 투입하는 노력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 이 연표 강의 안에, 그러니까 6장에서 7장 안에 정리가 되는 연표 강좌 안에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연도를 넣는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선생님이 연표 특강의 교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연도를 집약해서 테마별로 묶은 거야.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딱 3개예요. 교과서, 연계교재, 그리고 기출문항입니다. 선생님은 이 3가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연도를 정리했어. 교과서 동아시아사 3종, 세계사 4종에 나와 있는 모든 연도, 평가원 기출에서 나온 모든 연도, 여기에 연계교재, 올해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모든 연도까지 하나의 강좌 안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강의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완벽을 만드는 시간은 딱 15시간이에요. 15강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짧고 스피디한 강좌입니다. 개강 자체는 4월 1일인데 선생님은 강의를 검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4월 1일날 강의를 찍었으면 이틀 있다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온라인 강의 수강생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주 차이지만 종강되는, 완강되는 시점 자체가 5월 13일로 조금 늦을 거예요. 이 이유는 현역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시점인 이제 4월 19일부터 그 19일을 끼고 있는 두 주간에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2주 강의가 진행이 되고 2주 휴강을 하고 3주 동안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두 다 개강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뉘는데 선생님 저는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현역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마음 편히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더 앞당겨서 개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텀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도 선생님 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안 돼서 굉장히 나중에 망가져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 차라리 선생님이 조금 앞당겨서 개강을 하고 중간중간에 공부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개념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킬러 문항과 관련된 연표 특강을 먼저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더 자극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연표 특강을 미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수능 전까지 반복해서 외우는 거야. 수능 직전에 갑자기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연표 특강을 미리 공부를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교재는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연표 책 하나만 주어졌다면 올해는 두 개 구성이에요. 연표 책과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책이 무엇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매해마다 사실 교재를 엄청나게 많이 뜯어고쳐서 선생님도 괴롭고 연구진들도 괴롭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연표 강좌에서 대폭 보강한 문제풀이와 문학 여러분들이 연표 부록이 딱 하나면 거기에다가 필기를 해나가면서 쓰느라고 나중에 외울 때는 산만해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연표를 직접 쓰기도 하고 사건을 쓰기도 하는 이 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표 책과 동일한 연표 부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는 연로가 지어지고 빈칸 처리가 돼서 한 페이지가 들어가고요. 그 연표 테마와 관련된 모든 문항들, 기출 문항들이 그 뒤에 실려 있게 됩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다 선생님이 구성한 독특한 체제와 흐름대로 연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내용으로 연표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건 워크북이야 얘들아. 워크북을 가지고 오면 되고 연표 책은 뭐냐면 얘는 코팅된 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나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연표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공부하고 재작년에도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왔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능 시험장에 가면 사회탐구 시험 보기 전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 연표 부록을 다 본대. 연표 부록 마지막으로 연도를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죠.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게 연표 책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단단하고 찢어지지 않아야 되겠지 코팅된 아주 좋은 재질로 나가게 될 거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표를 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 연표 책은 모든 연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외워야 되는 사건과 연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표 책에 이렇게 빨간색 셀로판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 여러분들 단어장 같은 거 암기할 때 이렇게 대면 단어 안 보이고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책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빨간색 셀로판지 같은 책받침 형태의 두꺼운 이 부록이 나가게 돼. 그럼 이걸 끼우고서 딱 외워야 되는 페이지에다 대게 되면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연도는 모두 다 둘 다 빨간색이니까 사라지게 되고 사건을 보고 연도를 쭉쭉쭉쭉쭉쭉 암기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에서 밀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틀릴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암기할 때 들고 다닐 암기북이고요. 워크북을 중심으로 해서 강좌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4월달 되시니까 어떠세요? 3, 4월 되고 3월달에 개강을 하고 개학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4월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 번 고3이라고 하는 게 좀 느슨해지는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스물스물 불안감도 피어오르게 될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문득문득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일단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수능까지 단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끝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가 달성될 가능성이 아닐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야. 인생은 모두 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은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 남은 기간이 절대로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100m 달리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겨우 지금 30m 정도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 남은 훨씬 더 길게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절대 느슨해지지 않도록 꽉 부여잡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표 강좌가 개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개념 강의 종강하고 난 다음에 3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개념 강의를 완벽하게 복습을 하시고 연표 특강을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연표 특강과 관련된 준비들을 지금 착실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연표 특강 1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수고 많아요.